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휴일인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대기 불안정으로 가끔 소나기가 내렸습니다.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경주 25도 등 23도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였고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17도를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7도로 오늘보다 2, 3도가량 높겠습니다.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고 오존 농도가 짙겠습니다. 바다의 물결은 1에서 1.5미터로 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